하, 계단에 또 계단. 그래서 여기 꽃이 있긴 있는 거야? 명식이가 여기 꽃이 있다고 했는데 복음군가?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봐버렸다. 이 망대한 꽃들을. 뭐지? 이 수많은 형형색별의 꽃들은? 내가 또 꽃보다 중요한 아는가? 나는 꽃이요. 잘 어울리는 남자. 꽃과 함께 셀카를 찍어줘야겠습니다. 이렇게 한 장, 두 장 찍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돌아섰다. 봄의 전주는 정말 아름답다.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놀러오기 정말 좋은 것인 것 같다. 나도 언젠가 가족들과 한번 더 놀러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시 한 편이 떠오르는군. 그대가 꽃인데 내 마음 봄이 아닐 수 있겠는가? 그대 손 하나하나 봄을 읽고 가는데 내 마음 꽃 한 송이 안 필 수 있겠는가? ی아후! 친구야! 자막 실패한 매구가 광고가 다는거 Sta